전기공부 전기공부 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공부 이지 일렉트리 오케이 5번 문제도 풀었고 이제 선간전압하고 상전압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전압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V를 써야 되지만 여긴 E를 썼네요 E는 사실 기전력이다 기전력에 대해서는 조금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한번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 전기기사를 공부할 때 팁은 기전력이라는 표현은 다 전압으로 바꾸세요 기전력이랑 전압이랑 어떻게 같냐 맞아요 다른건데 전압이라고 해석해도 문제없어요 저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합격을 도와주는 사람이지 기전력은 전압으로 다 바꾸세요 틀렸다고요 저한테 소송 거세요 기전력을 전압으로 바꿨다고 해서 틀린 경우는 없어요 전기기사 팁입니다 기전력으로 좀 이해가 안 간다 전압으로 해석하세요 이제 풀어봅시다 어허 스타견설 성형결선에서 선간전압하고 상전압의 관계 어떻게 구했죠 선생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을 두 배로 받아야 돼 상 받고 뭐해 신이 나가지고 애인한테 파이를 사줘야 돼 애인한테 파이를 사줘야 돼 시리 아니야 너 부른 거 아니야 예헤헤 그러니까 여기 육상이네 육상 육상 여기다 육을 대입하십니다 육 계산기 돌리면 나오겠지만 2분의 1입니다 2 곱하기 상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선 2 곱하기 2분의 1 없어지죠 선은 상이네요 선 라인 페이즈 상 4번 선간전압하고 상전압하고 같다고 나오니까 육상에서는 선간전압하고 상전압하고 같네요 답은 4번 오케이 기절력의 위상차 기절력의 위상차 이거는 외우는 것 밖에 없는데 선생님이 화가 나 있는데 학생들이 막 들어오면서 장난쳐요 지각한 주제에 일빠다 화 안났어요 선생님 이빠다 빡치죠 그래서 빡쳐가지고 인마 너네가 애니? 이빠 인마 너네가 애니?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이빠 2분의 파이 인마 1- 애니 n분의 2 육상이니까 2분의 파이 1- 6분의 2 네요 3분의 1 빼니까 2분의 파이 곱하기 3분의 2 3분의 파이니까 답은 3번 60도입니다 왜 60도냐 파이는 180도라고 해석하자 이거를 알고 있었어야 됐네요 이걸 모르신 분은 지금 받아들이세요 각도 sin tan cos 이렇게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거는 파이는 180도라고 생각하세요 7번 음흠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아 이빠 선생님 화났어요 인마 너가 애니?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분의 파이 1- 답은 1번이네요 그리고 또 어떻게 외우냐 이것까지 외우면 더 좋죠 여과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니까 6번처럼 정확하게 공식을 몰라도 돼요 입니다 1- 은 있는데 Ul pi n 대각선 pi하고 n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지 않았어요? 비슷? 저만 그런가? pi하고 n 마주 могу pi하고 n 마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다 틀렸죠 답은 1번 여기서 이거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문제를 보면서 외우는 문제 문제를 보면서 외워야 하는 문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대칭이다 코일이 대칭이다 코일이 대칭인데 회전자계의 모양은? 뭘 것 같아요? 대칭이면 뭔가 좀... 이거 그림 그려볼까요? 원형 이거는 타원 이건 너무 심한가? 그리고 원통 원추 원추는 꼬깔콘 꼬깔콘 모양을 원추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칭일 때 뭐가 제일 어울려요? 제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1번이 제일 대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중심에서 거리가 다 같아요 이건 중심에서 거리가 당연히 안 틀리죠 이거 중심 거리? 음 거리? 음 중심에서 완전 대칭인 거는 원형이에요 그래서 N개의 코일 대칭 N상 일대 회전자계의 모양은 원형이다 9번 문제 비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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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칭이면 당연히 원형이 아니에요 원형이 아닌 것은 타형 타원 답은 2번 쉽죠? 여기서 우리가 배운 거 다 쓰먹네요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는 문제 외우지 마세요 2번도 외우지 마세요 1번, 2번, 3번, 4번을 알고 푸는 게 더 나아요 저거 외워도 돼요 그렇지만 저는 외우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별로 자주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세울대학교는 상전화, 선전화비 같아요 상전화, 선전화, 압력을 너무 많이 넣는 대학교니까 그래서 상전류, 선생님은 언제나 앞선다 상 이렇게 되는데 상전류는 선전류의 루트 3분의 1과 같다 선의 루트 3분의 1을 곱하니까 상이 된다는 뜻인데 루트 3, 루트 3 곱하면 이거랑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표현이에요 2번은 위상차 이빠다 인마 너네가 애니? 이것도 맞는 거죠 그리고 파이, N 비슷하고 2, E 비슷하고 1 마이너스 3번도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비대칭 다상교류 뭐죠? 타원이죠 대칭이었다면 원형 맞는데 비대칭이라면 타형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1번, 3번, 4번이 맞으니까 2번이에요 2번? 왜 그러냐고요? 2번은 어디가 틀렸냐? 1이 아니라 N이에요 이걸 외우실 분들은 외우시겠지만 1, 2sin, n분의 파이 n, vl, il, cos, z 외우실 분들은 외우세요 한 7, 8년에 한번 나올 것 같은 공식입니다 7, 8년에 한번 여기까지 연구맨이었고 뭐 기회 되신다면 구독 현역군인TV 구독 부탁드려요 군인이지만 현역군인TV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도 열심히 하고 각자 맡은 일 저의 본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